레디언트까지 얼마야? 417이고 지금 레디언트 몇 점이야? 457! 40점은 남았다! 가자! 간절함이 만들어낸 3킬! 오늘 벌써 여기까지 슥 지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!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! 빠용! 와 리얼리? 니마! 수고용!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예예 아 여보세요? 예 아니 감다디 행동 작품할거야? 감다디 행동이 아니라 아 주차 뭐냐고! 뭐? 주차?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? 아니 너 지금 주차잖아 이거 지금 하는 행동이 완전 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나한테 그딴 개소리가 안들려 난 레디언트거든 아니 저도 76등이구요 여러분들 제가 레디언트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? 여러분들 한번 말씀이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 팀장에서 구찌리 내일 레디 다시 떨어지면 너는 임시자란? 제가랑 14분 전에 만드자 14분이야 자 자 여러분들 구찌리에 도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오늘 레디언트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아니 아니 솔직히 여기서 가는건 조금 그렇고 한판까지는 더 하자 아 아니 이거 너 쫄지 않았다는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거야 아니 쫄지 않았어 쫄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가는 너의 이 추자판 행동 추자판 행동이 오늘 딱 깔끔하게 유종의 미를 딱 거뒀잖아 한판만 하자 깔기하게 해 아 이렇게 존나 저렇게 매달리냐 아 아 우리 지금 좋잖아 책님 보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책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오늘 아 책님 사실 저는 레디언트는 솔직히 저한테 쉬웠습니다 항상 저에게 가는 그런 티어였고 사실 저에게는 근데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제가 여기서 방송을 더 하는게 맞는지 아주 특별할 수도 있다 잠시만 이게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어떻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까 가야죠 가시죠 와 빌드업 깔끼한거 봐라 이 새끼 제가 어떻게 그만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그만해요 저 와 케일이 강다살 레디언트 1등 갈건데 그래픽 올로폼하니까 왜 이렇게 좀 맛있냐 님들 아 야 투스모그 뭐야 어 아 브림스톤은 뭐야 아니 특별한 경험이 이거 아니 씨 아니 어센트 브림스톤은 진짜 특별한 경험이 아니지 아 씨 형님 다치좀요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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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 근데 우리팀 브림스톤 승률이 64%야 믿어봐 아니 아니 형아 아니 다치해줘요 형아 와 와 아니 다치해달라고 아니 다치해달라고 야 염마 아까 내가 다치했잖아 아니 아니 얘가 뭐 핵본이 아니고 왜그래 형아 진짜 다치 아 3피에 다치한다고 봐봐 아니 워 워 워 워 워 이거 시작해 워 와 왜 아 진짜 아 이게 뭔 특별한 경험이야 올라가지마다 처 떨어지는 게 이게 뭔 특별한 경험이야 이게 아 크흐흐흑 오 됐어 오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오 개새끼가 다치도 안해주고 이딴게 형이냐 이씨 너가 그러고도 형이냐 다치해달라고 했는데 다치도 안해주고 아이치가 다치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꼬르매면 내가 다치 한번 해줄게 깔께 왼쪽을 일단 카운터 넣어놨어 왼쪽 카운터 넣어놨어 왼쪽 카운터 넣어놨어 왼쪽 봐줄게 왼쪽 봐줄게 잘 받고 야 여기 피릭스 백가운 피릭스 백가운 나온다 잡았어 에이하나 저타하나 아 CT하나에 A사이드 A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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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퍼 공이 쓴 어 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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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임파이터로 맞장가야 돼 오이 넘어갔네 나이스 들어가 두면 죽였어요 그냥 플래시 컴툰 날꼬 안다왔어 오오이 딱따메일하게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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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라 이겼어 와아아아 ㅅㅂ 족다 못한다 진짜 30초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CT로 가야돼 A로 가는게 아니라 스파이크 설치 아이씨 에이그야 죽였어 그냥 올라가야된다 이거 올라가야지 오히려 CT로 가버려 나는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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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있다 이거 어 너 뒤잡아도 돼 궁 쓸 때 천천히 천천히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잡았음 피닉스는 잡았음 어 그럼 뱅가줘 뱅가줘 어디임 어디임 아 B메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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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맞았다 안맞았다 오른쪽 라인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우 까이끼한거 봐라 죽였어 원 A를 치지말고 너도 치면서 나와봐 파라로? 어 오케이 시야를 훔쳐주지 드론 니 오른쪽 게임엔드 아아 아 아깝다 야 너 더 빨리 못 나오냐 빨리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리콘때문에 안돼 리콘이 한번 찍혀서 나가면 그냥 뒤져 그래 어 이건 원 A 리콘 깼다 너무 뺏어 담아라다 안감았다 담아라 juge 재지 추여버리는 스타일이야 나는 특별한 일이고만 특별한 일 어 예희였는데? 이야 이거 큐 맛있다 예이 제시 вс веч 락키야 와 이야ごt 아 뭐야 이거? 이거 뭐임? 아 잠시만 이거는 이건 닿지가 맞는데? 아니 4타격? 아니 형님 이거 아닌데? 아니 이게 쪼리안이라 기다려봐 아 진짜 이거 어디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아 아아 시디시디시디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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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moke 예? 이걸 나와? 허허허허허 야 잠시만 야 이거 진짜 허허허허 넙 선취 관리 넓어잌 오 넓어잆 넓어잆 ..... 오픈서라기엔 좀 리스크 있는데? REERObased 2NAF 보여줬다 얘들아 다행이다 이거 그냥 체크하는 용도 오히려 여기 타 공심 나가야 돼 빌매 클리어 빌매 2 제트기 암팔아 맞추고 스모크 쳐 놓고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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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넛 낫카밍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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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뭐냐? 야 그냥 다 이겨버리면 이건 난 너무 좋지 어 뭐 막아주긴 했지만 나는 이게 게임이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순수 피지컬로 이기는 거야 님들 운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다섯 명이 상대편을 다 죽여놓는 거지 뭔가 체크트레스 다 뒤질 것 같아 안 지켰지? 그냥 봐라 못 막이야 다 죽여버리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야지 성아인데 예 이것은 모르고 네가 원 legit 원 인 EN